새신ugg 억.. 10..14 맞죠? 네 시월 13일 13일이요? 네네 아.. 14일이로요 어 14일은 안됩니다 제 사촌 형이 먼저 세기니라 자 이제 두웅 빨리 봐라 아 근데 3주차도 그렇고 회차도는 캐릭 좀 만들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최대로 엔딩 봉게 아직 3주차 밖에 안 되니까요 캐릭터는 그 외에는 1주차 캐릭만 열심히 만들고 아 그러니까 캐릭도 몇 개 지워야 하는데 캐릭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 나름 애정을 키우고 키운 애들이라 삭제하기는 아깝긴 한데 아니 뭐라 해야지 슬프긴 한데 그래도 아 님 뭐지 다시 남겨봐요 지우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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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군다에요 예 셋은 군다 응 군다를 하면은 군다의 글레이브를 들어야죠 얼굴이 별로라 생각보다 아니 많이 별로라 자 암등 갑시다 얼굴이 별로라면 당연히 무의를 껴야죠 아 잠시만 내 솔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솔 내 솔 내 솔 아니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파숭 에이고 지혜주구 원 투 확실히 어그로가 반밖에 안 끌리니까 좋네요 편하고 아이 편하다 예 자 파쿠론 나오세요 자 한 번 더 아 이렇게 편한 것을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아 봐라 끝 개꿀이네 그니까요 아 아까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편했던 건데 아까도 이렇게 했으면 됐던 거를 이거를 몰랐네 아이고 그러면은 님 어디서 기다릴래요 성체 가장자리? 와 불키는 것 같이 하면 상관없지 아니 근데 저거 불 끄는 거라 불 꺼야 돼서 아 아니 뒤에서 구용할 거라서 아니에요 님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그럼 뭐지 빨리빨리 못 해가지고 그럼 가장자리 앞에 상관없어 예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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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잘못 떨어졌네 아이고 뽀키야 이러지 마라 얼간이 인조는 무시해주고 얼간이 인조는 무시해주고 아 아 음멸 반지 만세 음멸 반지 만세 일단 저는 이 침칫한 곳을 일단 좀 달립니다 불 하나 꺼주고 고고기 고로 전 지Now 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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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머레검이고 자시고간에 압령이 그냥 나가주면 좋겠다 아 압령이 있으면은 저걸로 그냥 수탁 못 도망가는데 나의 빠른 쓰갬을 막는 저 나쁜 놈 뭐 어차피 무시할거긴 한데 아이고 저놈의 압령은 아직도 있네 아이고 진상 와우 죽을뻔 아 그냥 내가 한번 빨리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나갔다 해야지 아이고 압령도 도구로 고생이 많네 쌀이 쓰시게 아우 예 안녕 떴네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파톨몰만 찍고 아파라 자리 쏘라 얼간아 오우야우 오우야 내고 난 사다리 타고 내려가야지 쩌룩 뭐지 저 얼간이는? 뭐지 저 바보는? 신종 바보인가? 아주 멋져 그러면은 파톨몰로 아이고 압령도 나가줬으니 이제 후딱후딱 할 수 있겠구만 어? 파톨몰를 아 맞다 내가 여기에서 마지막 기고 저지 현란의 성체로 가서 아 이거 오늘 편항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체력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 근데 아이고 아이고 왜 하필 여기 한마리가 더 있니 아 진짜 해질까지 들어왔어 이 맨수들 진짜 곱게 가자 해질 꺼쳐라 어 길이 없디였더라 아 왼수들 이대로 이 소울을 날려버리면 나는 아마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지 그러니까 피 좀 채우고 어떻게 할까 길이 이쪽인 듯 어우 이 징그러운 놈들 그만 쫓아와라 난 똥 그래서 부르는 것도 싫단 말이다 이곳은 어디인고 아니 한바퀴를 그냥 돌았네 아 좀 길 좀 찾자 이럴땐 나가야지 비겁한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겁니다 반다이 남커 엔터테인먼트 그럼 소프트웨어 압령을 가장 손쉽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암튼 레이빙님 지금 저기 가 있어요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여기 어디야 어 아무래도 제가 그쪽으로 가는건 조금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일단 소울만 찾고 갈게요 눈치랑 다 열었는데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쳐버렸어 정말 어 찾았다 내 소울 내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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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프레셔 기술 건네 건네 어휴 아 역시 판란의 성체 너무 싫은 그리고 성체위적으로 가서 수딱수딱 뛰어가지고 심연의 감시자 잡고 갑시다 그러보니까 심연의 감시자 약점이 아마도 번개였죠? 어? 어? 큰일 났다 다크레이스 오그로가 오그로가 이러지마라 나 파프데이 헤헤 으헤헤 그래! 잘 죽였다 일부러 죽은거임 일부러 죽은거에요 아마도 그냥 뭐 겸사겸사 소울 좀 쓰고 옵시다 원치타인이라니 어디 아르토리아니 아르토리아스? 아르토리오스님 어서오세요 아르토리오스가 누구였더라 저거 어? 보스모비였나 어디에서 나왔던거 같기도 하고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암튼 체력이나 열심히 찍읍시다 어? 소울 2만만 팔자 2만정도 2만정도만 아시원 쏠쓰고 바로 갈게요 어? 소울이 너무 많이 났는데? 암튼 어디 노래를 이제 슬슬 바꿔볼까 나름 비장하게 아 이거 말고 여기있다 갑시다 게이지 어디잇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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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평화롭게 평화롭게 소풍을 가고 자 갑시다 아까 군다 세트 아니었어요? 늑대 기사가 됐네 아르토르였어 네? 아르토르였어 지금 무기 데미지 어떻게 돼요? 지금 거의 60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 번개랑 합하면 맞나? 온슈타인 망치가 그랬나? 어디 봅시다 지금 데미지가 400에 500에 520정도 되네요 520? 530? 맞네요 저거 온슈타인이 600이 넘게 들어오시게 짧은 뒤 어? 저거 안타는데 아 창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뒤접이 안되네 이게 아아아아 파쇽 어어으 여화 야야야 님 저 죽음 guarded 저 죽음 저 죽음 으흠 어떻게 다시 소환해요? 아니면은 그냥 저 혼자 깨요? 술 꺼놓고 심연해 감시장은 어렵지는 않은데 어이없게 죽었네 진짜 아 진짜 마우스 휠을 누르면 안 되는데 자꾸 갑시자 갑시다 그러니까 저거 심연해 감시장 대검 있잖아요 대검 휴두를 때 그것도 패링 되나요? 당검만 되나? 잠시만요 아 아마 탁배검이라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면은 패링이 돼서 흐흐흐흐 어? 뒤에 못 맞았어?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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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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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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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왜 지들끼리나 써보는 나한테도 뭐.. 둘 다.. 아, 나도 특대검이나 쓸까? 특대검은.. 적응 안 되는.. 좀 힘들어서.. 아, 그래요? 확실히.. 근데.. 저거 뭐지? 스모우에.. 아, 페리 가능해요? 저거 특대검도? 네, 아마 될 거예요, 이거.. 저거 뭐라 해야 돼? 어? 스모우에 대형망치.. 그거 쓸 때.. 완전 개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다크소드를 같이 병행해서 썼다잖아요 원래 망치는 쓰면 안 돼서.. 아, 그리고 곡괭이? 그것도 한 번 써보려 했는데.. 곡괭이는 차마 못 쓰겠드만.. 그것도.. 보니까.. 대검인가 특대검이더만요.. 근데 곡괭이 좋은데? 아, 그래요? 아, 저거 특대검으로 한테만.. 아, 저거 특대검.. 이왕.. 지금.. 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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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라라.. 왜 안 나오지? 아, 저쪽이구나?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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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도 같이 가요? 아니면은.. 일단 저 혼자 달릴까요? 솔직히 먹을템은 없다만.. 전.. 아무거나 상관없었어..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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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 지아묘.. 이끌어 옵시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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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서 계속 죽기는 했다만 거그거이거니거 아 이거 왼손에 세스타스 들었는데 이것도 그냥 강화나 해놓을까요? 이거 식강? 어차피 그냥 주먹으로 패죽이게 맞추기 힘들면 그냥 왼손으로 떼죽이게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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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세스타스도 나쁜건데 솔직히 대납보다는 좋죠 세스타스 너무너무 좋죠 나름 상위에 있는 무기인데 암 아이고 갑시다 여기 음료반도 있죠? 예 그럼 그냥 뜁니다잉 분명히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 싱글을 하는 기분 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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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만 부르냐 나도 부를 줄 안다 아이고 저도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셔도 돼요 어디쯤에서 하는게 좋으려나 어디쯤에서 하는게 좋으려나 일단 저기 법왕설립원 아니면 요르시카 교회 아 요르시카 교회 쯤 있으시면 요르시카 교회 쯤에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콕 콕 어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지마 어 근데 걔 뭐줌 안줘요 어 곡도 나왔다 어 무슨 대형 곡도요? 대형 곡도인지 그냥 곡도인지 일단 칼 나왔어요 올 곡도 그니까 이거 원래 누가 다 양치껏 해야지 않나 요것도 원래 칼 쓰네 그냥 곡도는 사기라고 해서 아 대형 곡도는 별로고 아 대형 곡도는 별로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거의 안써요 대형 곡도는 음 아 아 아 오늘은 원래 혼자서 싱글로 그냥 끝낼려 했는데 아이 참 아쉽구만 자 하나 둘 콕 콕 콕 님 설마 그거 독이 죽거나 그러진 않죠? 에이 쟤가 설마 또 몰라 은근히 저거 죽는 사람들 많아요 어 거스라고 해도 어 내가 봤어 밀키스님 저거 해 죽었어 어 어 오겠다 칼인가 아니네 콕 칼인가 아니네 콕 콕 오 아이고 옵 媲 못봉 하세요 안 맞음 설마 님 맞음? 나 안맞은 아니 vertical 이게 왜 맞아 이씨 아이구 진짜 아우 높아가지고 찌르기가 안다 어우 끝났다 하나톱을 찍고 어디어디 저거 요르시카 교회에서 만납시다 참고로 비밀번호는 1013 어디 노래가 뭐가 좋으려나 안녕하세요 어디 뭐라고 읽어야 돼 이씨대님 어서오세요 핫톱을 찍고 열심히 뛰읍시다 아이고 이놈의 게임이 RPG 게임인지 달리기 게임인지 납놈놈놈 퀸 대충 이거까지만 집어먹고 갑시다 예 강좌의 소울 쇼어 끝 어 노래 노래 서르고 서르고 한번더 서르고 해야되 괜찮네 에잇 아 근데 여기 법안기사들 부럽다. 키 커서 목만 한 토막이면 어? 참 부러울텐데 목까지 두 토막이네 나가자 음 룰루루루루 어 콕 어디 어디 레빙 님은 남겼어요?